쇼핑과 문화예술이 융복합된 국내 최초의 공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으로 안내합니다 패션과 아트가 만나는 곳 강남점 본관 3층이 시간을 초월한 예술적 감각이 가득한 아트스페이스로 리뉴얼됐습니다 이곳은 인터내셔널 디자이너 브랜드와 함께 아트월, 라운지, 매장통로 곳곳에 아트상품 120점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미술품을 전시하고 그 자리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신세계백화점이 최초로 시도! 마치 미술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매장 사이의 아트월은 17개 벽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진, 조각 등 현대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쇼핑과 함께 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했고요 센터의 라운지는 편안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가구, 고미술, 현대미술이 함께 설치되어 인테리어와 절묘하게 결합된 공간이 탄생되었습니다 연결통로에 설치된 장식장은 진귀한 물품을 모아둔 캐비닛을 연상시키는데요 신세계 갤러리가 추천하는 컬렉션으로 유럽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RMN과 대홀의 오브제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술품의 설명과 구매를 원할 경우 신세계 백화점 큐레이터 혹은 전문 매니저가 상주해 직접 안내를 도와줍니다 올해 말까지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브랜드들이 순차적으로 입점하며 예술 작품과의 멋진 하모니를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아트 스페이스를 통해 예술적 감성이 담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박진희